자 그러면 두 번째 남들이 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뭘 했냐면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처분, 기타 선순위에 있는 것을 말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알려드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을 꽉 채워라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물건을 입찰해라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기서 이 3분기로 넘어갈 때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을 알아서 한 건 아닙니다 제 첫 스타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초번 강의 때 해드린 겁니다 이미 자 10억짜리 항상 10억에 낙찰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항상 10억에 아파트라고 할게요 10억에 낙찰되는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이 5억이 있는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제 2분기 때는 이거 그냥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좋은 것도 많은데 복잡한 걸 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얘는 얼마에 사면 우리가 목적하는 10억에 사는 겁니까? 5억에 사면 되죠? 그럼 10억이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제 강의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받아야 세금도 적고 명도도 편하고 추가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경쟁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이걸 그냥 강의로 들을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을 해서 이걸 해봐야 이제 이거를 깹니다 나중에 이걸 안 해보고 깨는 것부터의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가격부터 해볼까요? 얘가 최저가가 8억이에요 8억짜리를 몇 명이 붙어갖고 10명이 붙어갖고 10억 정도야 낙찰이 돼요 그럼 얘는 비율로 따지면 4억에 입찰해야 되겠죠? 5억을 쓰려면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경매가 이러다 보니까 이때 유찰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쟁이 10명이고 1명이면 0명이면 유찰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정확히 계산하면 2억 8천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얘보다 한 차례 더 유찰돼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하자가 있는 겁니다 하자를 푸는 건 아직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말하면 하자가 있는 거를 찾아서 골라서 낙찰받아야겠죠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이거 5억 써야 되는데 4억만 써도 낙찰되죠? 속된 말로 2억 8천만 써도 된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4억만 써도 된다면 얘는 8억에서 10억 써야 되고 얘는 2억 8천만에서 4억만 쓰면 저번 제적가니까 아마 굉장히 낙찰받아가는 길이 클 거예요 저번 제적가 한 명도 안 들어왔으니까 맥시먼 4억 낙찰되겠죠? 그럼 얘보다 일단 비율적으로 1억 싸게 산 거죠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 이건 오늘 강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보다 1억은 싸게 산다고요 이거 가지고도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4억을 딱 썼어 그럼 우리가 지금 취지가 뭐예요? 남들 다 하는 경매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우역해 볼까요? 돈 못 버는 경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돈 버는 경매 하자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자 있는 걸 받았어 근데 4억을 딱 썼는데 단독 입찰이야 그럼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지금 강의 내용을 기뻐해야 되잖아 그죠? 야 남들보다 1억이나 더 비율적으로 싸게 샀고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만 아는 경매가 이런 경매고 나라는 신세계를 느끼셔야지 기뻐의 정상이잖아요 근데 주의사항이라고 할 때 제가 안 기뻐 일단 혼자 들어왔다는 그 불안감 많이 들어와주면 아 이거는 뭐 좋은 물건이려니 하자가 없을 거라느니 돈을 벌 거라느니 이런 나름 안도감이 생겨요 근데 일단 단독 입찰을 딱 하고 나면 이 불안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남길 숙제에요 일단 낙찰을 자 몇 번 사건에 입찰하신 분 한 분 나오세요 이래 어? 어? 뭐지? 내가 입찰했는데 누가 내가 잘못 썼나? 그게 나야 여기 나가요 나가면 이제 딴 사람들은 막 여러 명 줄 서서 막 이리 와 이런 것도 하고 서로 동료들끼리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러는데 혼자 나가서 영수증 받고 가래 입찰 몇 번 안 해봤는데 이렇게 이런 기분 나쁜 경우 이 한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권리 분석에 우리가 하자 있는 걸 받았잖아요 하자 있는 게 하자 없는 것보다 훨씬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일단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렇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거 말고 또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세 번째 내가 시세파악을 잘못했나? 네 번째 아이고 최저가만 써도 되는데 괜히 뭐 누가 입찰할 줄 알고 1억 이상 더 썼네 다섯 번째 나 아니면 또 유셜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돈 생각이 나기 시작하죠 같이 분석을 잘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꼴등과 아니 차순위와 얼마가 차이 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싸게 샀느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 입찰이라면 단독 입찰이라면 여러분들은 야 이게 경매구나 처음 느끼시는 게 바로 그걸 겁니다 아 이런 게 경매구나 저게 수십 명 들어오고 이게 내가 혼자 들어와? 이런 게 경매구나 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느끼시는 게 느끼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단독 입찰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사람이 있어 이 화이팅하는 사람이 이미 그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좋아하느냐 이 경험을 대한민국에 나 혼자만 했다면 이렇게 당연하지 이렇게 나가겠죠 하지만 제 경쟁자는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레벨에 또 있어요 그래서 아 단독 입찰이라면 좋아하는 건 야! 여기까지는 내 레벨에 못 쫓아오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두 명만 딱 들어오면 기분이 나빠 저 아니고 한 명만 더 들어와도 아 나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구나 이거죠 자 권리적인 거는 하자가 있는 걸 인정하고 입찰을 해봐야 내가 경쟁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사후 처리가 얼마나 편한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걸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없앨 거예요 하자 있는 거 없앨 거라고 하지만 하자 있는 걸 인정하고 안 해보면 하자 없애는 것도 몇 단계로 훅 건너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 하지 말라고 매일 그래도 아파트 맨날 갖고 오는 것처럼 자 이게 남들이 하지 않는 경매를 크게 나누어서 즉 돈이 되는 경매를 크게 나누어서 용도와 권리도 나눠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지목이 염전이니 하천이니 관계없이 그냥 땅이고 건물이 노유자니 장례식장이니 그런 관계없이 그냥 건물입니다 누구는 장례식장을 개조해서 본가를 넣습니다 본가 뭐예요? 백종원이라는 식당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를 장례식장을 개조해서 넣습니다 주차장이 얼마나 좋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경험이 없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번째 권리적인 겁니다 우리는 차후에 권리를 유추권을 10억을 깨니 안 깨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안 해 권리에 하자가 없어야 해 이 권들은 빨리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두 개를 크게 나눠서 남들이 다 하는 경매는 하지 말아라 즉 돈이 안되는 경매는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